한국이란 복수전 이란을 제가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한국이란 복수전 가겠습니다 그 대신 2002년 형님들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만 조지겠습니다 존나 빡치게 해가지고 한번만 조지겠습니다 2002년 조지면 뭐하냐고요? 자자자 한국을 조지라고요? 이란을 조져야죠 한국 트레이드 돌리라고요? 일단 한국을 이기고 가야죠 이란을 이기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번 돈으로 한국을 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1년 2016을 조지라고? 아니 여기 지금 이란이 이란이 대기중이에요 이 미친놈이 야 김기희 왜 갑자기 잠깐만 야 김기희 왜 갑자기 야 야 이건 잡아야죠 아주문도 있네 아주문도 있네 아주문도 야 잠깐만 야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자 잠깐만 잠시만요 자 이거 좀 조지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자 어 야야 야 야 야 이거 끝나고 너 이란 아이디 트레이드 돌릴래? 야! 야 어때? 헬로우? 헬로우? 어? 헬로우? 뭐..뭐라고? 얘 뭐라는 거야? 야 이란사람으로서 통역해봐! 너 이란사람이잖아 뭔 말이야? 모르겠어요 저거 뭐.. 아.. 아니 너 이란사람이니까 통역을 해보라고! 어? 인직이란.. 인직이스 이란이라고? 아.. ㅈㄴㄹ밖에 안해 자 일단 좀 조져보겠습니다 아.. 나 ㅈㄹ밖에 안해 자 자 아니 이게 ㅈㄴ.. 그게 진짜 야 김기인은 좀 잘하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조져보겠습니다 자 꼴키보 김병기 형님 자 가겠습니다 이촌수 아까 해설에서 지금 존나 열받았어 이촌수 형님 아까 해설하다 빡쳤어요 조직있습니다 야 하얀색 해야지 이란이니까 하얀색 해야지 야 이란이니까 하얀색 해야지 센스있게 임마 야 이란이니까 하얀색이라 제발 자 방송 보고있구만 뭐해 뭐해 왔다갔다 하지마 이촌수 아 존날받게 안해 세트 진짜 아 나이 세트 진짜 존날받게 안해 아 이란이 이촌수 네 이촌수 wakes KEitions 아줌문 안돼 아줌문 안돼 오 존나잘해 뭐야 이새끼 아유 각..오케오케 아니 각태이형이 뭐하세요 아 여기도 오늘 한국이형 넣었으면 존나..오 오우씨 오케오 진철카르트 아아 나 이새끼 존나잘하네 오늘 경기랑 지금 똑같다구요? 아니 그럴말씀 하지마시고 응원좀부탁드립니다 응원좀부탁드립니다 아니 각태이형님 뭐하시냐구요 진짜 오 자잘 street 야잘 잠깐만 오악 와잠깐만 어 잠깐만요 오 미치겠다 야 나 지면 X댄다 진짜 아니 진짜 잘한다니까 X나 잘해 과학대표가 왜 있잖아 야 김기 자살 야 김기 자살골 자살골 놓고 한번 야 김기 자살골 한번 가자 어우 C 오 미치겠습니다 뭐가 렉거리는다 뭐 어떤거 어떤거 오 미치겠습니다 아 그렇지 아 나 미치겠다 아 죄송합니다 야 아 bir em 야 이상아 니 니가 할래 뭐cznelassen 내 무슨 Savig ne 아 이거 나 뒤 그때 가운을까 왜 이렇게 났어 와!!!! 와!!!! 내가 미치겠다 진짜 와!!!! 피씨가 좀 끊긴다고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이걸 왜 이렇게 났어? 자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스 유스 오 눌렸도 못꺼져 하아아아아악 김시로우 쌌어야지 어앗 오오오오 X떄 오 뭐야 오 다 됐어요 끊긴다고? 야 확인 좀 해 보고 뭐해 옆에서 끊기는데 너 가만히 있냐 확인해야지 인마 오케이 사이드 가빈의 올라올림 다시선 eben Let's怎 오오오였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심하게 끊긴다고 툭툭 끊긴다고요? 진짜 그 정도야?? 마이크 목표문 오 לש 헷они 여기도 음악 여기도 방송 별로 안 끊기는데요? 저 야 어그루 아니냐! 아니 끊깁니다 제자만 말해보세요 오 Judaism 아 잠깐 잠깐 야 일단 집중하자 아 이거 어그로 같은데? PC가 좀 끊긴다고 PC로 확인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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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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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 수비 지렸구요 지렸구요 에라이 미친새끼들 자 그럼 이거 끝나고 이란 트레이드 야 야 이거 갈자니까 너 원래 그거 안하잖아 니꺼 부캐잖아 야 갈자 채팅이 안쩌져 이거 야 갈자니까 야 야 갈자니까 야 이란 갈자 어 야 이란 갈자 어 야 이란 갈자니까 와 ㅈ했다 ㅅ ㅈ했다 어 나도 이란처럼 볼 돌려야지 나도 이란처럼 볼 돌려야지 이잉 이란처럼 볼 돌려야지 오케이 15졌구요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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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거 이란 갈고 그 다음에 제꺼 본캐 들어가서 슈틀리케 감독님이랑 대한민국 선수 좀 갈겠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 어 야 좀 갈아야 될 것 같아 오늘 뛰었던 선수들로 해가지고 야야야야야 잠시만요 이러면 잠시만요 낚시 한번 치고 이게 안 끈게 안 끈기다고? 어 아 오 미치겠습니다 오 됐다 야야야 김기인 자살걸로 마무리하자 야 나 진짜 X댄다 진짜 야 김기인 자살걸로 안 끊긴다고? 어떻게 돼? 그래? 아 이삼인 자살걸로 못해가지고 잘 모르는 스타일인데 끊기는게 뭔지 몰라 이삼인 오 잠깐만 오 나 진짜한테 한 번만 봐줘 오 나 다행이다 눈물을 탓하려 그래 나는 알라리오 이겐 알리리오 이겐 알리리오 나는 알라리오 내가 너도 오 오 야 아까 축구할때도 끊겼냐? 축구할때도 안 끊기던데? 오 와 진짜 연장전입니다 아 프레임을 내려야되나봐 60프레임 있으니까 게임만 끊긴다고요? 아 역시 빅바울렛3 아 개 망한게임 그렇지 오 나이스 조자씨 천수형님 갑시다 안정원 조자 아 안정원 아 미치겠다 씨 이겐 알리리오 뺏었다 자 주구 자 유성철 자 PS 주구 자 주구 아아아아 씨 게임만 많이 끊겨요? 그래요? 아니 축구할땐 괜찮은데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러지 나 안긋기던데 괜찮은데 지역 인터넷 때문이라고? 설정 때문이 아니고? 야 지역 인터넷이 뭔 말이냐? 야 지역 인터넷이 뭔 말이야? 오 저 때문에! 끊기는 것 때문에 게임에 신경을 못쓰겠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나이스! 지금 소리가 끊긴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악 야 나 진짜 X 된다 나 진짜 X때 어? 야 나 진짜 봐줘 봐주라고 야 진짜 형 X때 이 X야 야 황경아 사실 이 X끼 황경이거든요 황경아 형 X댄다 X발 진짜 너너너너 X발 다 말한다 너 다 말해 너 비밀 다 말한다 다 말한다 황경아 황경아 너너비밀 다 말한다 진짜 황경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너 너 진짜 절아 절아 황경아 한번만 황경아 하면 너 진짜 다 말한다 다 말한다 구 구 구 구 구 야 너 다 말한다 진짜 야 황경아 야 황경아 황경아 형 진짜 존댄다 황경아 황경아 야 황경아 형 존댄다 진짜 한번만 부탁 좀 한다 오 다 됐어 다 됐어 자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자자 나이스 야 아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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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나이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란을 복수하면서 여러분들 쌀이 질러 자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집중은 못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